지금부터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클래스와 함수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비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최신 리액트에서 도입된 함수의 훅을 이용해서 클래스 스타일에 버금가는 기능성을 가진 함수 스타일의 요모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분들 중에 클래스 스타일과 함수 스타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만약 리액트가 처음이라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리액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리액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요. 하나는 클래스 문법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함수 문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는 리액트의 기능을 풀파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알아야 되고 좀 장황해요. 반대로 함수 스타일의 코딩은 함수의 문법만 알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부족했어요. 함수 스타일 코딩으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작업이 컴포넌트 내부의 스테이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컴포넌트의 생성 변경 소멸에 대한 이벤트인 라이프사이클 API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방식은 상위 컴포넌트가 시키는 일만 처리하는 단순한 컴포넌트에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최신 리액트에서는 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덕분에 함수 방식에서도 내부적으로 상태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또 컴포넌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해야 할 작업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래스 방식 컴포넌트의 심부름꾼 정도 역할만 하던 함수 방식 컴포넌트가 클래스 방식과 대등한 종재로 격상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수가 가지고 있던 간편함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스타일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스 방식도 장점이 있어요. 또 리액트 팀에서는 클래스 방식도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리액트 자료들이 여전히 클래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함수 스타일과 클래스 스타일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리액트의 큰 장점이에요. 그만큼 배워야 할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배울 게 많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표현 방식이 풍부하다고 즐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클래스와 함수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수 방식을 통해서 클래스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클래스 방식을 통해서 함수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